안녕하세요. 오늘 통합상담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하면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폭력을 많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물론 부부간의 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되긴 합니다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 학대도 가정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그 대상자는 모든 가족 구성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부부간은 물론이고 부모 자식감, 또한 노인학대,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또 형제집안의 갈등과 폭력 또한 가정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N범방 사건을 통해서 많이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그 범주가 크게 다르지는 않나 그 피해 형태는 매우 다릅니다. 외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피해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기 쉽지 않고 또한 피해 당사자도 본인이 피해자임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내밀한 개인적인 일에 해당되는 부분이 커서 외부로 본인의 피해를 드러내고 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폭력 피해나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은 저희 파주통합상담지원센터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여러분을 손을 잡아드릴 것이며 여러분이 고통받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이 밝은 세상에 나와서 일상을 회복하고 미소지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파주통합상담지원센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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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인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잠깐만요. 여기 뒤돌아보면 바로 보건소예요. 보건소 바로 앞에 있어서 네. 찾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 이곳이 저희가 사무를 보는 사무 공간입니다. 네. 이곳에 오시면 1차로 기초 상담을 하시고 초기 면접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 네. 어 저기 문이 있네요? 네. 네. 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네.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인시로 거주하실 수 있는 인시 싱터가 마련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넓은 데가 안쪽에 있었네요. 네. 네. 아 구옥도 있고 주방도 있고 테이블 오! 오 진짜 가장집처럼 편안한 어 여기 여기 좀 보이네요. 네. 이곳이 이제 쉬실 수 있는 방 주무실 수 있는 방이 인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상담해서 여기 갈 데 없는 분들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잠시라도 쉬셔야 될 분들은 이곳에서 쉬시면 됩니다 네네 여기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주방도 준비되어 있어서 여기서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상담처라고 해서 상담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심지어까지 준비해 주시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